자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리임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나? 뭔가 좀 찝찝한데 디자인이 너무 넓어 아 솔직히 볼 것도 없죠? 제가 또 다음날에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보스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마큐리오씨가 앞에 갈래요? 나는 킨 직후부터 보스전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켰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켰다 클났다 그러면 소환이나 할까 오랜만에? 아 근데 소환할 만한 게 마땅히 없네 드레모라 지배자는 너무 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애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데려오자 시체를 데려오자 아 아니야 여기 밖에 없지 그 30짜리 데모 애들은 레벨 높아서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싸워야겠네 그래 붙자 게틀링건의 힘을 보자 돈은 최고야 모두 아이템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죠? 대체가 많구만 저... 라라노 아빠는 아니겠지? 에이 어 진짜 아빠야? 살아있었어? 여태까지 여기 누워있던 거야 그럼 계속? 개 신박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흠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들어줘 아 마우스 엄청 느린데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대화합시다 아 무슨 새 말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파랑새가 캐스트 이름이었죠 파랑새가 보스구나 파랑새가 무슨 뜻인가 했네 나름대로 유치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팔크리스에 가져다줘 팔크리스에 가져다줘 아내와 딸이 있어 돌아갈 수 없다고 전해줘 아... 아... 기념품 갖다줘 하아... 라라노아에게 하늘에서 오겠죠 하늘이 뚫려있으니까 준비해 준비해 아직 안 오나봐 유품 찾으면 되잖아 유품 안 찾으면 안 보는 거지 뭐 이게 단위 아이템이? 하... 여기도 이거 있네요 여기 약간 그래픽이 좀 뭉개진 것 같다? 이걸 줍는 순간 온다는 거 아니야 머리 장신구 색깔은 좀 다른 걸로 하지 잘 안 보이게 어... 야 빨리 왔다 어음... 기회 조심해 뭐라고 떠드는데? 날 기다렸대 나 우주월드래 여기다 그냥 가면 안되냐? 나 머리빛만 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생각해보니까? 그치 자 세이브하자 갑자기 돌변할 것 같아 정신... 제정신이 아니야 얘가 지금 준비해라 너 소환법은 없냐?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앗 흐읍 너 별로 안 쎄구나 이거 두 개 쓰지 말고 이것만 쓰자 멋있게 현대무기의 힘을 아 어디보자 마녀사냥꾼 가면 원래 마녀사냥꾼이었나 보구만 비틀거리게 합니다 야 비틀거리는게 있어? 되게 좋아보인다 전투도끼 나왔네요 내가 돈주고 샀는데 개같은거 다른거 별로 안비싸네 푸른기름이랑 하얀꽃만 가져가죠 가면이 아뮬렛이야 아이고 아 혹시 나 못돌아가나요? 검은홀뱁이 여기까지 출장장사 나온거야? 어 뭐야 대화가 돼 얘네들 다 깜짝이야 너의 눈을 뭉개 아 왜그래 기분 나쁘게 움직여 옛날에 부엉이를 공포소리로 쓰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보게 좀 귀여운거 같기도 하고 날 다른데로 끌고 가겠다는 느낌이 나는데? 나 니 아이템으로 약간 새산장에서 갈라그랬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성배로 가라 니가 찾는게 거기 있을거야 잠깐 내가 찾는게 있다고? 난 찾는거 없어요 돌아갈거야 엄마 찾으라는건가? 피의저주에 감염됐습니다 잠깐 기다려 아 메뉴가 안켜져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오즈월드네 얘가 오즈월드네 얘가 복없는 친구 같으니 어 길다 영상이 로미온 오즈월드가 나를 데려왔죠 얘 상태는 어때 약간 그 도적 퀘스트에서 이 이름 뭐였더라? 그 도적 여자가 나 데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 난다 아 뭔소리 하는거야 할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 남성도 너 같은 지방 출신인가 저주를 억누르고 있어 음 난 이런 애 몰라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면은 이 친구가 사냥하는데 유용할거야 나를 사용할라고 하네요 인력 부족이라 이거죠 진심이냐 너 못차고 있는거냐 잠깐 등산지팡이 아니냐 할아버지 들고다니는거 변이한 펠릭스와 붙어서 이긴놈이 약해 쓸만할거야 아 이 춤 뭐냐고 진짜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이다 이 자가 마녀사냥을 자신해서 가담하겠어 안그러면 죽여버리지 뭐 왜 그리 위험하게 구는거야 여기에 서로 죽이겠다고 날래치지 말아줘 야 솔직히 총발로 이겨놓고서 지금 나한테 센척을 해? 일어나면은 바로 의식을 되찾았어 어 일어났죠 어 뭔가 왜이렇게 질감이 좋아보이지 건물이 어 어디로 끌고 온 것이냐 와 뭐게 왜이렇게 다 왜이렇게 예뻐보이지 물건이 약간 빛도 나고 이건 뭐신고 있을거 다 있나보네요 일단 대화를 하는건데 오즈월드와 대화하라네 너는 뭐 대화 안하는거냐? 내 팔로워는 어디다 두고 왔니? 질문해봐 반도주입적으로 말하지 마녀사냥에 참가해 아니면 뒤지던가 설명을 해봐 너는 가까운 미래에 괴물로 변할거고 네 근처 사람들을 먹게 될거야 선택할 기회를 줄게 저절로 치료하거나 아 지금 죽거나 한타까리 하자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나 한방이니? 넌 뒤졌다 알았나 너희가 억울을 먼저 끌어야돼 그리고 내가 쏘는거 하나 죽을때 어 너 딜 왜 저렇게 세니 너희 같이 죽어라 죽었니? 에센셜이야 이 더러운 녀석 도와주겠네 지금부터 내 밑에서 내 밑에서 일하게 될거야 지시를 기다려라 근데 너 레벨 몇이었냐? 나 못봤는데 잠깐만요 40이구나 우리 그 라라노 돌보고 있는 삼촌이가 25였죠 요런거 생각하면 되게 센거네 나도 30인데 야 나 레벨 적당하네 그러면 되게 그렇다고 또 쟤가 엄청나게 세지도 않다 털어갈건 털어갑시다 자녀석 밑에서 수전을 받으면서 레벨을 좀 올려야겠어 나 지금 몇이야 31? 파기마법 잘 안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자 그럼 예배당이라고요? 잠깐 진짜 예배당이라고요? 뭐 어떻게 되모은거야? 뭐 차원공간이야? 뭐야 이거 뭐야 야츠하시라고 해 니 선배야 물어보고 싶고 있어 물어봐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아 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싶어 브란트한테 가라네 돌아가서 아이템 만들 수 있나 보네 그럼 그 검은홀빼미가 다시 팔아줄라나 아까 총먹고 간거 같은데 가산 안드는곳으로 그리고 그 아까 싸운 보스가 약간 썸네일강이 아니었어 좀 깜짝이야 내가 써도 되는건가봐 이쯤 돼 야 이렇게 많으면 하나정돈 줘야되는거 아니니? 독한놈들 올라갔다 오겠네 알았나? 뭔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은거 같으니까 들어갈 수 없 여기부터 일단 보고가죠 야 웹 진짜 잘 만들었다 알차다 알차 아 왜이렇게 속이 쓰리지? 이런거 잃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 줄거 없니? 사냥 준비를 해야겠어 뭐야 아 이제 니가 파는구나 검은홀빼미가 안파나봐 별로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팔진 않네요 나는 총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받은거 한번 써보자 아 자꾸 콘솔키를 눌러 이게 비틀거리는거랑 이펙트는 똑같네 나 할말이 있니? 아직 시작 안할거야 명령이 하려될때까지 일을 해 어 너 하고픈거 해도 돼 필요하게되면 우리가 전력을 보낼거야 검은홀빼미 본적이 있어 음 어디서 얻을 수 있어? 무기는 그럼 이제 못만나나봐 그 비밀상점 아 일단 가보자 근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어 이제 기억났는데 아마 여기까지 했던거 같아요 어 여기서 이 끝냈던거 같습니다 저번 버전은 어 여기도 예배당이야? 저긴 뭔데? 여기도 예배당이잖아 이거 엘리베이터인가 봐 자물쇠를 걸어놔서 자물쇠 걸려있으니까 자물쇠 걸려있으니까 어디 보자 여기 예배당 맞니? 그냥 쓰레기장 아니니? 이상 소리 들리잖아 못가네 다시 그럼 그 사다리쪽으로 가보자 아 아 맞아 여기서 어 뭐야 이게 끝이 하고 나갔던거 같은데 한번 어딘지 보자 애매한데 있네 참 진짜 다른 모드랑 연동 잘되게 구석에 막아놨다 이리로 가지 말고 지하를 한번 갔다가죠 아 이리로 나갔다가 갔다가도 되겠구나 있으신데 isp 여러분 좀 더 요기여기여기 맞네 저 이쁘게 오 아직 있네 야 뭐 할 말 있니